촬영 중 자동을 다 뽑는거야? 딱 뽑는거야? 뭐 좀 여사님한테 주는거야 야채에 밥을 먹었어요 야채가 먹기 좋은데 전혀 먹었다는 게 그때는 노을이의 소금을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소금을 먹은 거 같기도 하고 소금을 먹은 게 아니라 소금을 먹은 게 아니라 좀 더 먹은 게 아니라 소금을 먹은 게 아니라 소금을 먹었다는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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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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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governance vergessen 선생님 가족 queer denen なる 기본으로 가는게 어때? 딱 여기서 마무리? 진해야되는데? 밑에서랑 쟤 볼타구 볼타구 색깔로 오 좋아 레전드! 잘했어 좋아 좋아 딱 우리꺼 상징이야 사이닝키친&PC라운지 들어가면 이쁘지않아? 요게 들어갈 수는 있거든? 진짜 로고같아 요거 하나하나 나 이렇게 해서 명함 만들어줘 여기 있는데 이게 저 바둑... 우리 이러고 있었어 저 바둑알같은게 저 바둑알같은게 형이라고? 로고 똑같이 하고 오 오 네임보드 안돼 부지개 보는게 짠 오 개쩐다 아파트에 내미 꽂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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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usee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 않을까? 나는 아, 너무 짧다 아 나도 간만에 왔는데만 이게 여기 있는데 144 대표이셨는데 우리 무대면이 이렇게 서서 울트라 기어예요 그래서 지금 안중에 룸이 없었던 그거는 미리 다 체크를 해야 돼요 진행 단계에서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한우마켓? 또 가고 싶었던데 정말 너무 많이 가득 약간 진짜 너무 많이 가득 요즘은 한우마켓 한우마켓 가고 싶었던데 한우마켓 이리와서 잠시만, 어, 넘어야되겠네 밤에 와도 괜찮겠다 밤에 와도 괜찮겠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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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멈춰 잠시만요 잠시 멈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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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 계신거야? 원래는 오늘 안 오시기로 믿었던 거 같은데 뭐 오신 것 때문에 오셨나 봐 제대로 풀리는 게 하나 없어서 인어간은 다 확인했다고 해서 나는 거기에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변수가 또 새끼버렸는데 쉽지가 않아 안풀리는 변수는 아니잖아? 일단은 어찌됐든 할 수는 있는데 라고 하잖아 시간인거지? 기간이 길어진다 기간이 길어진다 그게 구찌지 나 어디갔어? 이런 측면을 체크하는 부분 이건 가져오고 가 내가 오자일까? 아 이거 이거 아 3,750? 여기야 여기서부터 작긴 하다 작긴 하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공격이야 나 풀어주니까 빨리 할게 다 도착할게요 안 보여 전반кие 둘 바로 내가 안가고 말하냐. 아, 저거 다가가가 안가고 말하네. 아, 저거 다가가야. 아, 저거 다가가가. 이게 누가 나 왜 일어나? 이게 성악을 모르겠어. 진짜. 지금. 그의 무슨. 배로를 같이. 드디어.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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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여기 있었어. 이거 보고 하시던데? 아 이거 보고 하시는 거야? 이분들은 봄에는 막답해. 근데 우리 수정된 게 아니고 그 전 거다. 근데 지금 어차피 이 사람들은 설비만 들어가는 거네. 아 그렇지 그렇지. 와 이상해. 들어왔다. 그다음에 도장은 얘랑 거의 비슷하게 할 거고 그다음에 간판을 요 사이즈로 나올 건데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달래. 그냥 내부 면도 이거를 방아 부분을 작업을 실리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신청하면 한 일주일 정도 돌릴 밖에 안 돼요. 경비 들어가요. 마셔라. 여기가 이제 주방 쪽에 하나구나.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가난 바삭. 아 날씨 좋다. 다섯 개. 팍. 많이 끝났지? 아 그냥 두고만 가자 말씀드렸다니? 어색하지? 이게 주먹이다 오 됐다 오 된다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 괜찮지? 컴퓨터에 문제는 없겠지? 괜찮을거야 되게 안 열리던데 우와 과자 다 세워놨네 전기 사진 찍어달라 하셨지? 아니 화장실은 아직 안 하셨나? 배전함 만들어졌어 어? 어디 어디? 배전함? 배전함 만들어졌어 오 그러네? 배전함 만들어졌네 헐 배전함 만들어졌어 신기하다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지는구나 이만큼씩 물려나오는구나 조금씩 띄어서 하는 거구나 그냥 회시방 하면 좌석마다 라인 따야돼 네 뭐 컵으로 드렸어 이렇게? 오늘은 아이스커피 얼음은? 얼음 잘 안녹네 생각보다 여기 아침까지는 그래도 조금 잔오름 남아있다고 하시더라고 아 신기하긴 하다 많이 더우신가 보다 아 아니다 선풍기 더워서가 아니다 이거 날려서 그런가 보다 아 다 준비해놓으셨네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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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준비해 여기까지 하셨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할 거 준비해 놓으셨나봐 우주도 안 걸린다니까 신기해 그니까 재빙기 콘센트 정수리 재빙기 여기 싱크대 어 여기 튀김기 단태끼 아니 나는 저거 선 좀 많이 빼주시면 좋겠는데 옮기지 못하는 소방 공동점 쯔 젠장 시즌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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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은 넘으면은 따로 가볼게 몰리는게 아니라 뭐라 하냐 이거를 다시 안사도 되니까 그 4천 5천원 주고 저거를 굳이 다시 살 필요가 없잖아요 요거 하나에 가격 좀 괜찮을거거든? 눌러봐봐 구매하러 가겠네 어? 없어? 아 이제 갖고 다니시나? 어? 아닌데 여기 올라갈텐데 괜찮을거 같아 아 진짜 이사하는거 같아 아 그래? 아 그게 아니야 저분들 훨씬 잘하죠 아이 그럼 달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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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죽의 밀랭을 nomine 모짜렐라 치즈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 ряд 치즈 치즈 그리고 마요네즈 치즈 꼬리 먼저 하시죠? 간접뚱? 아 네네네. 간접뚱아 여기서 한 500, 600, 700? 통인데 더 큰 건데 상부장을 이리로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없었다고 원래는 그냥 유리면인데 유리면은 커팅시트 해도 되는데 모노타일이 들어가요. 이렇게 작아서 낀 거 이렇게 위아래로 같이 잡으면 되니까 근데 여백이 생기잖아요. 위에는 근데 거기에다가 스카쉬나 스카쉬나 그리고 여기에 있던 게 우리가 주방도 늘리고 문을 총짜리를 냈잖아요. 원래 이 벽면 디자인이 있었는데 여기도 높다. 어 그러네. 여기가 약간 높아져요. 아 그러네요. 어쩔 수 없어요. 턱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여기 가사하지만 높아져요. 이런 거는 쳐줄 거에요. 유리가 끼어내잖아. 유리로 끼워놓은 거. 끼워야지. 어쩐 수 없는 거 없대요. 중간에 입안 잘 뺏어야 돼요. 그냥 또 라면이잖아요. 작아. drankif. 괜찮아요. 라면. 싫어요. 이번 라면 같아. 그냥 라면이잖아요. 오늘은 카운터 천장 들어간 날. 이런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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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 그게 5m야? 이게 5m야 이게 5m야? 아 우리 콘서트 가서 뜨는 거다 또 빙 뭐야 통해서 ote 아 안녕하세요 아침 이리로 온다고요. 소스 좀. 잘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저거. 나 가고 싶었다. 어 뭐야. 오 뭐야. 오. 오늘은 진짜 뭔가 하는 것 같아. 볼까? 저기 저기. 알리온 들어간 소리. 카운터. 여기 그것도 만들었다. 대박. 뚝딱뚝딱이네. 뚝딱이 아저씨.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오 진짜 그 느낌이야. 진짜 그 느낌. 템바보드. 오 이거 움직이네. 건들면 안되겠다. 오늘은 진짜 피시방.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여기에서 다 보인다 야. 카운터에서. 재밌네. 얘부터. 얘까지 줄게. 아 그거 좀 많이 크긴 하다. 근데. 피싱게이밍? 피싱게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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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오. 이거 다 하셨네. 테이블. 이거 테이블 하셨어. 봐봐. 어 뭐야. 닥트 생겼다. 이거 만져도 돼? 만져도 돼. 이런 거. 닥트랑 닥트랑 닥트랑. 아 그래? 이거 지금. 통만 들어가있거든. 어. 그래서. 내가 그거 얘기해놨어. 기름바지. 응. 자석으로 붙이는 거 있거든. 떼서 세척하면 돼. 아 외관이라서. 전기를 따로 뺄 순 없고. 여기에 하나 뺐서 쓰기로 했는데. 이쪽 빈 데다가. 콘센트 하나 더 빼주시기로 했거든. 척고보드 치고 나서. 구멍이 조금씩 조금씩 송송난데. 어. 근데 저거를 막지 않은 상태에서. 공적 없이 그냥 덧대면. 어. 그게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그냥 망고가는데. 메꿔놓고. 퇴하 그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공수장은 뭐 흔을 하셨나보다. 어. 근데 지금. 어. 누가. 들말랐지. 누가 밟았다. 근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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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말라 렌치 갈려있습니다 나도 보여줄게 멋지지 이렇게 해서 서핑하고 막힌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가기에요 이때 조용히 상황이 이렇게 잡아줘야 울지 않습니다 예약이 없어? 예약이 없어? 그런데 지금 다 그러더라 예약 자리가 없어? 오 깔끔하게 잘 된다 이 정도로? 너무 작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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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간 1분간 온몸 사이에 돼서 최대한 우리 꺼 최대한 비슷하게 했어 예전엔 아 저기 또 붙였다 화장실에 갈게 어 실리콘 안 들고 이게 끝일걸? 이거 뭐 떠요? 비어있잖아요 아니야 이거 그대로 아니 이거 비싼 거 떠있잖아 아 그거 마감 다 해주시네 이거 또? 아 이거 마감 하실거야 아마 실리콘 같은 거 떠있지 파일 왜 다 하신거야? 어 뭐야 이거는 아직 들고 뒀어 이제 저기까지 갈 필요 없네 카운터에서 다 불켜지잖아 어 좋네 카운터 냄새 어 거기도 하셨네 오 여기도 불 들어왔어 오오오 진짜 다볍다 오 여기도 하셨다 주방 앞에 야 장사하면 되겠다 아 이걸로 하셨네 오 더 밝아졌어 오 이거 마음에 안들지 너 뭐? 아니 뭐 상관없어 어 딱 피시방 같아 유리 넣고 근데 이거 진짜 돌로 한거야? 진짜 돌인데? 진짜 돌이야? 이거 돌로 나오는 타이어 깔끔하네 근데 이거 조금 너무 밝지 않아? 아 좀 괜찮지 않아? 생뚱한 짠 근데 생뚱한 짠 근데 생뚱한 짠 왜 이렇게 하실까? 그냥 포인트 주실까? 어 포인트 주실까? 예 화장해야 되니까 잠시만 이거 이렇게 가야되나? 어? 확실히 초록초록해서 사진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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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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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가 더 웨이크인가? 이대로 나가자 어 나 이대로 나가야돼 이대로 이대로 이렇게 나갈 수 밖에 없는거지? 아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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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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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를 해야 되니까 가로를 집어야 돼 아 힘들어 뭐하는거야 마인이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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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열어봐 오오 으악 으악 그 아 그래서 그렇게 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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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있는데 여기 포인트가 지금 바뀌는데 어 여기도 어 여기도 하셨네 여기도 하셨어 다 튀어나와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신대 이렇게 이렇게 하신대 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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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대 어쩔수 없대 이게 튀어나와있어 여기 무거운걸만 응 괜찮은데 깨끗한데 생각보다 다 하고 닦으면 돼 닦아주시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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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중공 송살대 중공이야? 카운터같아 어 어 어 끝났다 다 됐다 고마워 내가 해볼게 어 와 높이 엄청 높다 천장 이렇게나 높았어? 이럴거면 위에도 복숭아 와 멋있되면 위에다 복숭아 어 위에도 복숭아 응 여자애들이 여기다 보고가 뭐지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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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연결트는 이런 거지? 이게 이렇게 대가지고 탑배 그 다음에 레인턴 이렇게 약간 머리 머리 말듯이 똥part 닦고잔 닦? 닦고간다 12번 象 이게 여기 옆에 부분이 너무 딱 맞아 아 그러네 와플 머글링? 응 와플이 맞겠다 웨아스 말하는 거 아니야? 아 웨아스 와플 머글링? 너 먼저 먹어봐 더럽다 일단 어찌해도 지적적인 영향이 빠지잖아 어 응 네 입술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스포이좋 괜찮아 아 설탕 사물 4개 가져오는 게 맞았던 것 같아 그지? 사 올까? 그래야지 빨리 끝날 것 같아 사 올까? 아 염 아 역시 전 혼자의 말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옷 갈까? 엄마가 뭐해? 뭐해? 새마을 만드는데? 퐁퐁퐁퐁. 아니 좀. 리뷰 남기겠다 했어. 손끼만 하면 되는 거잖아! 아 어제 고생했는데. 그거면 더 먹네. 너무 높네요 너무 높네요 더 좋겠어요? 가 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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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운동 많이 하면 생기는 것처럼 숙성 다른따로 많이 먹어요 숙성 휴대폰이나 엠이 미니 알겠어요? 와우 대박 와우 안녕 내일 물어볼게요 어? 거기 거기 어? 아 작네 난 좀 더 크기로 빨개색이 이쁘다 주황색 아니야? 그러면 저쪽 내리면 돼 저기가 끈이 짧아가지고 근데 내가 볼 땐 여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차라리 여기가 안개 시트처럼 뭐가 되어있거든? 어 형, 난 원래 잘 안 하잖아 잘하는데? 나 이거 잘 못 먹을 거 같은데? 주말 주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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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아 이것은 어차피 여부 일반 부로는 되는 거고 비명 민호 씨 춘다 점심에는 살짝도 이제 됐다짠 안녕하세요 세명이요 감사합니다 실내고 있어요 포장해서 무게 재고 그런 상태고요 이름이 있는 거야 그런 거 어때? 어 저것도 괜찮다 되게 예쁘다 어 쟤도 예쁘다 쟤 뭐야 쟤도 예쁘다 와 근데 너무 많다 30개 이상이였든다니까 아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게 이렇게 들어간 거다 그렇지 맨 끝에든 얘기했어? 맨 끝에든 얘기했어 아 얘기했어? 어 그건 내가 처음부터 내가 얘기했어 그러고 응 이제 아크릴 통해서 이제 빛이 흰색으로 나 여기 스태프 온리 스태프 온리는 그럴 걸? 알았어 알았어 나 알아서 볼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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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이야? 응 안 되네 디자인하셨어 응응 감사합니다 좋은데 난 나중에는 못 보겠지 나중에는 못 보겠지 뭐 이건 켜는 거야? 아니 아니 꺼야지 근데 이거 분위기 있지 않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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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좀 찍어놨어요? 네 두 자리 많이 써봤습니다 하나 뽑아야 돼 괜찮을까? 아니 왜냐하면 또 괜찮을까? 괜찮을까? 끈기 안 되는지 괜찮을까? 이게 어디 이냐고 일단 아 물도 준다 물뿌리게 아 다음엔 나머지 한번 찍어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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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여기서 이것도 주문해 야 비니 안녕하세요 되게 작은 거 어떻게 해? 비쩐다 아 예쁘다 튀김 그니까 국밥료 하나야? 딱 이 국밥료 느낌이야 6,700면 장한데? 5개? 국밥이 이렇게 다 들어가? 될 거 같은데? 이거 양을 맞추면 되지 아 아 아 아 아 아 trust 어 우리가 쓸 수 있는 피규어들이야. 와 귀여워. 큰 것들이 아니라. 안주 다 나왔으면 탄탄했다. 그래서 해봐. 지린다니까 33만 5000원. 새 거. 생각보다 사는데? 생각보다? 이건 반영구적이야. 이거 영상이 있거든? 이거 영상이 있거든? 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잠시만. 잠시만. 약돈을 내려봐. 어떻게 찍어야지? 물을 이끌어와야 돼. 이사 중. 이사중.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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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았습니다! 다 먹어야지 그냥 자르기가 없는데 가봐 욕 이것도 저걸로 줘야될거 같애 너무 심지어 마이크 마이크 보다 마이크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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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타 강사님 먼저 오실까요? 마스크 써도 쓸까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픈건으로 그 아저씨, 그 후회, 중첩,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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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배고파서 어서와 배고파서 그러니깐 아 하지마 일반 저가용 배너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도로가에 바람 많이 부는 곳은 다 넘어가죠 배고파서 배고파서 쓰러질 수도 있는거지 지쳐 쓰러질 수도 있지 배고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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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감사하니 들키 사장님의 식량 하루 동안 담가놨으니까 닦이겠지? 배고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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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한 고추냉이 다 먹으니까 더 vive는 addressed 너무 많아서 하나도 더 많은 언어 즐거웠습니다 고춧가루 중식하고 싶다고 했는데 큰일 났네 중식하겠는데 엄청 뜨겁다 아 웃어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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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 티 드려야 되잖아. 응. 지금 지니고 있어? 응. 가방에 있어. 가방에. 쪽? 아니 아니 그 내일. 여사님 일찍 오시잖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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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st. 고기. 고기. 이제 기름도 쓸 수 있어 그니까 커피라도 좀 사와야 되지 않나? 커피라도 좀 사와야 되지 않나? 커피라도 좀 사와야 되지 않나? 신경 쓰지 신경 쓰지 사랑의 주인이면 밑에 장 저 위에 하나 있어요 어 네 조그만 거 있어 우와 뚝딱뚝딱이네요 많이 올려도 돼요 음료도 올려도 돼요? 나는 거? 감사합니다 오케이 시남부터 선생님 샀잖아 뽀 오! 가자 카운터도 목표일 때 구워야 돼 카운터도 구워야 돼 카운터도 구워야 돼 이거 다 우리가 팔거든 카운터세요 카운터 첫으로 오늘 루시가 오 cum 여기가 오늘 마지막 곁들아 끝 바이 모르는 중 가라 가게 되면 어디가? 몸이 더 샌다 아이고 문 닫고 문 닫아 한 번 더 안 나오게 됐네 어 일단 3일째 다 안 나오게 됐네 3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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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스 겁나 웃기네 매장 너무 더워가지고 시간 충전해야 되니까 아니 아니 관리자들이 시간 충전해야 돼 아아 그래 어 피시방 나가는 길 아니야 이거? 아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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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청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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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맨위에 가? 어 맨위에 다 많이 하나 둘 셋 오 이봐 됐어 그냥 서류를 통과해 버리는 거니까 아 개껏네 나중에 그러고 그래서 일단 누나 이거 해줄 때마다 우리 거 로프리에 해줘야지 어 맞아 바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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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고 있는 것처럼 보니 아니 아니 됐어 됐어 거기에 지금 가로가 맞추는 거 같아? 아 거기에서 아 맞는 거 같아 이거 어때? 이제 터말릴게? 응 괜찮은데? 파악만큼 큰 파도를 놓고 왔어 아 이거 그거 아니야? 아 바나나 꼬나리구나 당연히 있나? 어차피 싫어 내꺼면 부모님들 먹어봐 사이트 취소됐잖아 사이트 취소됐잖아 이스라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 좋아 지금 상황스러워가지고 일단은 뭐 진짜 같은 유저가 갑자기 늘어날 수는 있는데 저희 쌤이 뭐 그렇게 유저가 늘어나도 그정도로 깜깜이 하실 건 아직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뭐 상황 바로 바쁘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승인 취소하고 제일 작은 거로 변치하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승인 취소하고요 승인 취소하고 사장님 오늘 오후 정도쯤에다 선생님한테 그 바쁘고 들어올거에요 승인 취소 완료는 여기서 지금 바로 승인 취소 기획을 다시 해결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일단 마크는 다 발랐어 굿밥 사장님이 아 반 바르고 반 발름 Office 포번장 냅두고 양쪽 다 바른 다음에 어 오..뭐야 그렇게 하는 거 같아? 맞아? 근데 왜 너 혼자야? 따로 짜야 되겠지? 그냥 이거 초코 물가 좀 묻혀서 느꼈어 오일 스테인이 뭐야? 기름 기름이야? 분명히 두 번 부분 볼록이 질거래 나무용 분명히 있을거래 그래서 두 번 바르라고 했거든요 되게 쉽지 않잖아 내일 밟아 내일 오픈하게 되면 밟고 다닐텐데 팔 조심 내가 그럴 때 밟고 안에 들어가면 좀 난감해질거 내가 할게 너희들이 다 들어가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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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으로 찍어졌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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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수고했어 수고했어 그래서… 세무소를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되는거야 그럼 세무소를 가야되래? 시간 되면 그냥 갔다올래? 응 난 갔다오고싶어 부산 기정에 사고 날 수 없어 오픈하기 전에 사고나면 안돼 지뢰 건물이 가오픈인데 안그래? 가오픈을 그래도 5,60명 안에 안와요 너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아니 뭐 기대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빨리 무인기에다가 돈을 받고싶어 반면해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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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히 없어 네 시청자 안되찾으시공 고맙습니다 토마업 가 planet 안 dispon klaished 미치고 issance somebody cómo 아버지 맛 바로 다 hurd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시간 후 2시간 후 2시간 후 3시간 후 3시간 후 언제까지 하고 싶은데요? 일단 6시까지가 원래는 맞는데 네 다 바꿀 것 같은데 2시간 후 3시간 후 3시간 후 3시간 후 안쪽에 5시간 후 되나? 어 3시간 후 aptr yi 집사 이 잘